이번에 다른 사건도 짚어볼 텐데 역주행의 뺑소니까지 일어났는데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도주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음주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도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검거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쨌든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다행인 점은 그래도 검거에 성공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영상이 쭉 나가면서 아마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2분만에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주를 하다가 중앙선까지 넘어가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해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부딪히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검거가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저렇게 근처에 순찰차가 돌고 있을 수 있었을까, 경찰들이 알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이게 사실은 시청 관제센터에서 CCTV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관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유심히 보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관제센터가 사실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경찰과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도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역이 특정이 되다 보니까 경찰이 그 근처에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잡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다 보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서울시는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내고 도주하는 일이 최근에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를 하는 그러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주를 하면 무조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주를 하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선 사례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내가 어떠한 증거인멸 시도라든지 도주를 잘못하게 되면 사실은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음주를 한 뒤에 도주를 하다가 1시간 정도 뒤에 이렇게 음주 측정을 했더니 음주 수치가 나와서 입건이 된 상황도 있고요.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게를 들이받아서 이 점주에게 잡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사례가 될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연예인들 일부가 최근에 이런 경향을 보이면서 뭐랄까요. 따라하기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목적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을 아시겠지만 유명인이 어쨌든 음주를 하고 도주를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도주를 하다 만약에 붙잡혔다라고 한다면 실제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을 해야만 이러한 도주라든지 비슷한 사례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듣다 보면 저희가 매일 사건 다루지만 뭐 이런 뉴스를 다루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사건 없는 날은 없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확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levision... Suddenly... ください... ... ijke...